제가 농담을 해도 많은 분이 안 웃으시니까 안 웃으시니까는 아마 제 왼쪽 눈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많이 웃으시고 제가 팔불출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확 안 들어와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국말로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팔불출 그러니까 못나니 영어로는 fool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작년 여름에는 잘 견뎠는데 아내와 딸들이 없다고 꼭 이렇게 티를 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민망함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고 저 말입니다 저 말입니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글을 보다가 이러한 대목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는 캔 커피 마시는 동네 목사이고 싶다 라는 LA 어떤 목사님이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게 큰 교회인데 그렇게 쓰신 글을 봤는데 저는 이 목사님보다는 조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별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동네 목사이고 싶다 제가 미국 온 이후로 가장 즐겨 입는 옷이 청바지하고 티셔츠입니다 여름 되면 반바지도 잘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제가 반바지 입고 있으면 보시면은 무한해 하지 마시고 그냥 하이 하셔도 돼요 저도 반갑게 하이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중국에서는 반바지 입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우리가 문화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마디로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은 좀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긍일이 여겨주셔서 해가 지날수록 조금은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끝부분에 잘못하는 거 보면서 I want to finish strong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목사가 되면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매미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본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그냥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아마 엄숙하고 무서운 분으로 이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받아서 안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인자하시고 너그러신 그러한 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이런 모습이 다 있겠죠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유머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머도 참 많으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뽀는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눈을 그려보시고 아주 보이지 않는 티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조되는 들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러한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 아이들은 웃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눈에다가 들뽀를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이셨다는 것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유머를 보았습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저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개인과 교회가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계셨나라는 질문을 드리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부터 사대인의 일정에 나오는 감남산에서 승천하치는 날까지 11번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무덤가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갔던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없는 그때에 도마를 제외한 열 명의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는 8일 후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리아 호수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이후로도 네 번 정도 더 나타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네 번째의 만남입니다 이 네 번째 만남 가운데서 사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어떠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번째 보는 그 시간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잘못했거나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에 꺼리킴이 있고 불편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이 정도인데 한 번은 한국에서 주일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경험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님이 항상 10원을 주세요 헌금이다 은혜가 충만한 주일은 10원을 다 넣고 그렇지 못한 주일은 가다가 가게에서 그걸 가릅니다 5원짜리 두 개로 교회 가서 하나는 제 주머니에 남아있고 하나만 헌금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무서우세요 어머님들의 육감이라는 것 직감이라는 것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한테 한웅이가 헌금을 했습니까 그날 따라 제가 헌금을 안 했거든요 그날 5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다 그냥 입마이 파켓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시고 또 얄밉게 저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한웅아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너 오늘 헌금 안 했다고 말했다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죠 가서 잘 대처하라는 얘기겠죠 저녁을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좀 초조하죠 빨리 그냥 터뜨리시면 제가 고백하고 맞으면 될 텐데 회초리를 그리고 또 물어보실 때에도 이렇게 말하면 사실 쉽게 고백하는데 다르게 말하세요 이렇게는 뭐냐면 만약에 너 왜 헌금을 안 했니 그러면 제가 그냥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너 오늘 헌금 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모르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말합니다 주신 헌금 10원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더 혼나고 회초리가 더 세지기 때문에 제가 이실직구 합니다 오늘 헌금 안 했습니다 이실직구 하고 그렇게 실토하고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맞고 나면은 후련해요 일이 끝난 겁니다 근데 말씀 안 하시고 제 눈치만 보시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네 번째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세 번째 만날 동안에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번째가 되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베드로는 처음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모든 사람이 줄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강조하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가서 그날 밤에 가서 부인했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직구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럼 왜 가만히 놔두었을까 왜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까지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예수를 부인했지만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을 때 심히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파하고 어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전에 죽은 예수가 막달란 마리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무덤에 없다라고 들었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나 그럴 수가 있을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닫힌 문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못자고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만져보아라 하시면서 그 눈은 베드로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눈이 맞추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빨리 끝내버리시지 한 번 나한테 물어보시시면 베드로야 너 왜 나 부인했느냐 라고 한 번 말씀하시면 제가 웅 울고 회개하고 하면 될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그리고 처음으로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네 번째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다시 보았습니다 왜 처음에 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글쎄 모르겠어요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상력이나 common sense 그렇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베드로에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수지하셨는데 거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너 내 말 안 듣고 나를 안 버리겠다고 이것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길 이를 피하시길 원하셔서 첫 번째 말씀 안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도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버리셨을까 아마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누가 얘기하나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영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은 누가 말 안 해도 여러분 그건 못 느끼셨어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잘못했을 때 몰라도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떨 때는 눈초림 한 번 이렇게 줘도 애들이 고백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근심하여라는 그 말은 이 그리빙 하는 겁니다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헛트하다고 합니다 아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세 번씩이나 내게 이 질문을 하실까 예수님 아시는데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 왜 또 질문을 하실까 아마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지만은 우리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 실수한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손질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교만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눠서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습니까 죄 짓는다고 해서 실수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조합해서 내놓을 때 성령께서 더욱더 그러한 일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게 적어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실 하나님의 때에 예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회복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에서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거 무엇인지 말씀드릴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두 군데 구절이 두 군데 그 프레이즈가 제 눈을 잡았는데 제가 보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조반 먹은 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이르시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들으시는 분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잘 것 같아요 이게 좀 덥습니다 스톱해야죠 여기 좀 누가 쫙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어컨디션 좀 내려주시면은 안에가 좀 많이 덥기 때문에 에어컨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12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을 보셔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사람이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누구인지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니엘과 세배대 아들들과 세배대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일곱 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뭐 타고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는 일은 밤에 했습니다 밤이 닳도록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 어서 많이 그 들었던 알고 있는 광경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광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광경과 똑같습니다 누가 보고 5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상황과 거의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개네사라의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곱을 부를 때에도 갈릴리 호수가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만선이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께서 네 번째 만나는 그 광경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가 달라요 그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숯불을 키워놓고 생선을 굽는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조반을 조반 먹은 후에는 그래서 그들이 하루 밤새 고기를 잡고 아무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고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보니까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또 그 성격 나오죠 거기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가서 봤더니 육지에는 숯불이 있고 숯불 위에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를 기다리시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으시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으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바비큐 야외에서 바비큐 할 때 마켓에서 잡은 꽁시만 구워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싱싱한 생선을 구워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네 번째까지 기다리셨고 지금 밤새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허탕친 그들 물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만선이 되었지만 그들을 맞아서 바로 그 내려오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왜 나를 부인하느냐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기다리지 않으세요 우리 육신이 쉴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예수님 유모스럽다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다리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시간이 되었음을 아시게 이제는 그와 말씀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카먼 센스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한국 분들은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조반을 먹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일곱 명의 예수님 지금 와서 피곤하고 먹는데 뭐 30분 이내지 한 시간 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30분을 밥을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혼나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과 그 일곱 제자가 같이 조반을 먹는데 그러면 아무 대화 없이 그냥 고기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먹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부인한 대화는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 방경에서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냥 가벼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체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모습 초대교가 그랬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그냥 시간을 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습게 본인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숯불을 피워가지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belonging before believing 그렇죠 믿기 전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즉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암만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belonging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떡을 뗀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배반했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엄청난 스테이먼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데 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너 두고 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 종으로 살지만 그 종의 관계까지도 사랑의 근본이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나 다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랑을 줘버리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면 거 봐라 너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근본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세 번 물어보죠 세 번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데 왜 베드로가 근심했을까 왜 슬퍼했을까 왜 마음이 아팠을까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부인했다고 내 사랑의 고백을 안 들어주시는구나 안 믿으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은 야 내가 정말 그때 바보같이 왜 순간적으로 그 계집전이 말하는 거 그거를 내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후회하는 마음 때문에 아 정말 잘못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인가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안타까운 심정과 예수님께서 그런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회의기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사랑한다는 고백을 끝나지 않냐고 예수를 사랑해야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갖는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9절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처음이 아니에요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Follow me 이거 처음에 이 구절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와 여왕과 야곱을 부르시되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Come and follow me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실수 많이 하고 잘못도 짓고 죄도 짓습니다 그럴 때 와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 내가 예수를 믿어 웃기지 마라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회귀하고 다짐할 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 계속해서 용서 회복이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객해 하시고 용서해 주실 때 이 용서를 체험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서를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우리 포틴 영락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죄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아니 베드로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일들 잘못 실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다리시는 주님과 만나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일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개인과 교회가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과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옵시기를 간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감사합니다